세트스코어는 2대1, 4세트 주시훈 선수 초구를 치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68의 포메이션 1,2,3세트는 전부 초구가 성공하고 있죠. 초구는 무난하게 선경을 했고요. 그런데 선수들이 편안해 보이는 초구지만 긴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주시훈 선수도 성공시킨 다음에 표정을 봤더니 약간 휴 하고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후 하고 몰아 쉬네요. 이거 놓치면 마지막 세트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뒤돌려치기 각도를 얇은 두께로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얇게 파고 들어갔고요. 오우. 좋습니다. 저도 건절일 퀘스터가 하시길래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약간 짧게 가서 큼짓했는데 네. 회전력이 잘 보여 됐죠? 네. 자, 그리고 이 배치를 컨트롤을 조금만 잘 해주면 다음 배치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코너 바짝 돌아서 오히려 2공이 짧게 빠집니다. 네. 코너를 너무 바짝 돌았네요. 주시훈 선수가 자신의 전체적인 플레이는 컨트롤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면에서 조금씩 빗나가며 이렇게 득점 끊어지는 순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의 4세트 첫 공격 자, 지금 이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돌리기. 네. 다른 게 워낙에 칠 게 없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보통 되돌려오기 형태의 공들은 일단 1접구의 두께를 못 쓰는 상황이면 무조건 어렵거든요. 네. 자, 뒤로 치기 긴 각도 만들어줘야 되죠. 아, 여기서 걸리네요. 여기서 키스네요. 자, 다음 배치를 지금 뱅켓을 보고 있죠. 관중석에 있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가족, 지난해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된 아내죠. 지금 오차가 생각보다 되게 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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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뱅크가 됐든 2뱅크가 됐든 3뱅크가 됐든 둘 다 괜찮아요 오늘 뱅크샷 7번 시도해서 아직 한번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들어간 뱅크샷이 후반에 몰아서 나온다면 상당히 든든할텐데 과연 그대로 될지 일단 첫번째 뱅크샷 득점을 이번에 성공을 시켰습니다 배치 어렵습니다 대회전 짧게 내공의 속도를 극대로 올리려고 할까요? 두께가 잘 못 맞았네요 그렇죠 보통 보면 속도를 빠르게 해서 감아치는 대회전 있잖아요 그런 배치에서 키스가 빠지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키스도 빼야 되고 내공의 각도도 형성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단순히 내공만 보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키스까지 조절을 해야 됐고 그럼 치기 전에는 선수 입장에서 마음이 좀 갑갑하겠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죠 굴러서 심판이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 있었죠 정면에서 본 그림인데 저렇게 멈추네요 까딱하는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봤지만 멈췄고요 공이 완벽하게 모여있습니다 지독하게 막혀있던 뱅크샷 무득점 틀을 깨고 나오긴 했는데 아깝게 여기서 성공시키지 못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치가 일단은 노란 공의 왼쪽으로 바운딩을 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되돌아오기를 칠 때 두께를 두껍게 쓸 수 있는 데는 쉬워요 아주 가볍게 성공을 하죠 상당히 화려해 보이잖아요 아까의 되돌아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일적구의 두께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난이도로 따지면 또 마르티네 선수가 전진력이라고 하는 공의 구름관성이죠 네 횡단샷 때도 저런 모습을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횡단샷 느린 모습으로 보여주면 정말 쓰리쿠션까지도 팽팽팽 잘 돌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하게 해결을 했죠 자 그리고 피스를 내리고 내공을 진행시켜야 되는 옆돌리기 여기서 회전받고 자 지금은 좀 길게 진행했어요 길게 빠지면서 주시윤 선수에게 한번 더 공격이 갑니다 일적구를 내리고 진행한다는 건 그만큼 두께를 두껍게 쓰고 내공을 느리게 보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두께를 두껍게 쓰는 과정 속에서 내공이 길어지는 걸 막지 못했죠 여기서 아 스리를 돌아서 키스 빠지는 모습을 간절하게 지켜봤지만 결국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키스 위험이 있었어도 이 길이 최선이었다고 봐야 되나요? 키스가 나는 두께가 좀 잘못 맞은 거죠 한마디로 네 조금은 아쉬운 두께가 맞은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만 더 두껍다든지 조금만 더 얇았으면 내공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고요 두꺼우면 이제 일적구를 보내 놓고 가는 길이었는데 조금 아쉽죠 마라티네스 비껴치기 슬쩍 밀리고 깨끗하게 성공 자 이렇게 되면 또 세트 쫓아갑니다 자 다음 메치 한번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건 분명히 함정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편으로 화면상에서 오른쪽편으로 길게 갑니다 뒤로 돌려주기 파이브 쿠션 안정적으로 공 보냈습니다 성공 그리고 이어지는 포지션 플레이 자 포지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죠 원래 이런 게 마라티네스 선수의 장기죠 공타율은 최소화하고 첫 공격부터 포지션을 만들어서 장타로 이어지는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좀 막혀있어요 네 많진 않았죠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을 각도를 좀 짧아지게 만들어 줘야겠죠 일적구를 횡단시켜서 세우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신의 승리 공식대로 하나하나 공 풀어나가고 있는 마라티네스 아 득점이 잘 됐는데 자 다음 배치도 일단 비켜치기로 충분히 가능해요 회전 조작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맥시멈으로 조금 두께를 써서 가나 보네요 얇게 살짝 끌었네요 여기서 옆으로 네 아 진공도 상당히 수준 높은 공격이었죠 네 얇은 두께는 살짝 끌어놓는 공이었어요 끌리는 모습이 뭐 아주 확연히 보이지는 않아도 네 네 그냥 부드럽게 어 각대각으로 보내놓은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자 지금 배치가 득점이 되면 예 아 예 뭐 물론 너무 얇게 맞았지만 어쨌든 득점 되고 났을 때 지금 이런 공들을 처음서부터 뒤로 보려고 했을 때 네 속도감이 저렇게 잘 지켜지기가 쉽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속도감이 너무 좋죠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봐서 저도 가서 배우고 싶은 정도네요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좀 밑으로 내리는 건가요? 두께가 좀 맞지 않았던 마르티네 선수의 옆돌리기 공격 약간은 당황스러운 마르티네 선수답지 않은 그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4세트 6이닝 역전을 만들어냈고 주시윤 선수는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지드 빼앗김 다음에도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더블쿠션에서 저렇게 두께를 두껍게 쓰고 가는 상황이 제일 어렵거든요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다른 공들은 두께가 두껍게 치는 공들은 다 쉽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제 비껴치기 더블쿠션만 좀 예외인 게 밑으로 얼만큼 내려갈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이렇게 뒤로 쫙 잡아놓고 아하... 지금 뒤쪽으로 보내는 여궤전을 사용하는 공격 아깝게 안 들어갔죠 표정이 상당히 긴장돼 보여요 자, 다시 한 번 비껴치기 더블쿠션인데요 자, 이번에도 두꺼운 두께로 내리는 상황 이번에 코스가 잘 맞아떨어졌어요 성공, 그리고 파란 공이 어디서 멈출까요? 어, 그렇죠 좀 더 가면 차라리 낫죠 아하... 지금 배치는 너무 멋지게 쳤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치는 상황에서 저렇게 안 밀리고 내 공을 죽여가는 게 상당히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짧게 올라오며 성공 한 점 앞서 나가게 된 주시훈 선수 약간은 공을 들여서 공을 점검하고 있는 주시훈 선수 대회전인데 내 공 각도도 신경 써야 되고 키스도 신경 써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배치들은 회전을 오히려 줄이고 두쿠션 지점을 저 센터 언저리서부터 세어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래서 키스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고 회전력은 대략 한 원팁 정도 원투쿠션이 대략 센터 언저리에서 서서 들어간다 생각하고 가는 거거든요 주시훈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지 위에서 본 그림으로는 회전량이 상당히 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센터 언저리에서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여기에서 잘 쳤는데 각도 정말 좋게 잘 쳤는데 1적구의 두께가 조금 어중간했던 것 같아요 키스가 났다는 게 저 1적구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1적구가 이거보다 조금만 더 두껍다라든지 조금만 더 얇았으면 키스가 빠졌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확실히 대회전은 1적구가 횡단 형태로 가면 불안하죠 두 번, 세 번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마르티네스의 되돌리기 뱅크샷 이 공 역시 속도감을 잘 조절해야 할 텐데 빠져버렸어요 저 사이로 빠지네요 네 자, 근데 지금 테이블 상황이 생각보다는 되게 당구를 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네 회전형 받아주는 게 보면은 저렇게 회전을 잘 받아준다는 거는 약간 뻣뻣한 테이블에서 잘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테이블 상태가 전혀 뻣뻣하지 않죠 정말 회전도 잘 받고 뻣뻣하지도 않고 치기가 정말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치고 있는 선수들의 마음만 불편할 뿐 네, 되돌아오기죠 회전도 잘 살아있고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되돌아오기 멋지게 득점된 이후에 자, 다음 배치가 일단은 하나 왔어요 현재까지 게임 에버리지가 0.886 하이로는 석점에 불과한 주시훈 선수 오! 자, 키스 컨트롤 잘 됐습니다 득점 성공했고요 자, 얇은 두께에서 파란 공이 내려오기 전에 내공 지나오는 컨트롤 좋았죠 앞 돌리기 짧게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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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훈 선수 3세트에서는 넉 점이 다 단타였고 4세트에서는 지금 득점이 4번 나왔는데, 4번 다 2개씩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뱅크샷이 들어가서 석점이었고 오늘 뭐 3개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한 게 딱 3번 2세트에 나왔는데 오, 키스 그만큼 주시훈 선수가 이렇게 몸을 풀고 마음적으로 좀 안정감이 들고 이런 상황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네 이게 보통 득점이 3, 4점 정도가 딱 이어지고 그렇게 돼야지 어깨도 풀리고 자신감도 확 올라오고 집중도 딱 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계속 단타로 끝난다는 건 흐름이 계속 끊긴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뭐 아직 방송 그 전에도, 프로가 되기 전에도 방송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 무대에서 방송 경기를 하는 건 또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했거든요 아, 키스 게다가 같이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자, 이 공이 어? 맞았습니다 어 행운의 득점이 한 차례 더 터져 나오면서 4세트를 조금 더 많은 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살짝 밀어주면서 득점이 됐고 자, 득점 이후에 배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은 점수 5점인데요 5, 옆둘리기 자, 접혀져야 돼요 들어가면 네, 각도도 좋게 들어갔고 자, 좋은 포지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포지션 플레이 정말 기가 막혔네요 네 이번 세트는 단타 아예 없이 연속 득점만 만들고 있습니다 곧바로 자세를 잡아서 옆둘리기 성공하며, 3연속 득점 자, 이렇게 되면 남은 점수 3점이죠 행운의 득점으로 시작한 이번 이닝 첫 득점 내친김에 하이런까지 가보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절묘하게 빼냈죠 아, 4점으로 새롭게 하이런을 쓰고 있습니다 남은 점수 2점 자, 지금 흰 공 사이로 싹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죠 네 다시 한 번 확신을 가지고 공을 계속 치고 있는 주시훈 선수 자, 뒤에 공이 안 보이는 상황일까요 피켓츠기 더블 쿠션 공의 움직임은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힘이 자 아 아 아 공차 무심판의 손은 가로 저어졌습니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속도감이 조금만 더 붙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요 힘이 살짝 죽으면서 각도가 아예 서버렸어요 어우 이 공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엄청 큰 차이죠 마지막 한 두 점은 정말 뭐 누구에게나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하하하, 그렇죠 마르테니 선수는 뱅크샷 가볍게 출발시켜서 사뿐하게 도착 좋습니다 아, 이런 배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배치인데 스리뱅크 정확도가 정말 좋네요 네 파란 공이 살짝 앞쪽으로 나와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자, 옆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두께인데요 타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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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신중한데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때에 있어서 키스를 빼기가 너무 어렵고요 왼쪽 편으로 길게 돌리자니 그건 또 각도가 늘기가 쉽지 않고요 횡단은요? 횡단도 쉽지 않아요 내가 내공과 일족과의 기울기가 좋지 않거든요 지금 저라도 이 선택을 할까요? 아, 상당히 기울기 대신에 키스가 한번 있습니다 키스의 위험이 아 스위는 키스의 위험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하고 갔어요 … 네 이 길 저 길 안되면 또 다른 길로 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 길조차도 이렇게 위험요소가 잔뜩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키스를 내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피케치기 더블 쿠션 이정 기스가 예상외로 너무 정확하게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4세트 10이닝으로 이어집니다 주시훈 선수가 13점 마르티네스는 9점 파란 공과 대각선으로 코너를 향해 일자에 가깝게 서있고 배치 어렵네요 비껴치기로 가네요 아하 코너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서 빠져나가지만 내공은 또 반대편까지 이어지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세이프티 플레이가 들어갔죠 아 정말 아깝네요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오늘의 좀 가장 중요 터닝포인트 같은데요 이 공이 득점이 된다면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몰라지거든요 이번 세트 리버스 아 지금은 어 이번에는 예상하셨나요 안 들어가는 걸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블루크는 위원님보다 제가 좀 더 친하죠 하하하하 네 두 점 남은 상황에서 넣어치기도 뭐 뒤쪽으로 걸리면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넣어치기를 가야되는 상황인데 1접구가 얇게 걸려야 돼요 일단은 네 절대 쉬운 공은 아닙니다 회전력을 줄여도 되고 줘도 돼요 네 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준 상황에서도 걸렸어요 퍼져서 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주시윤 선수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일단은 회전을 주든 안 주든 1접구가 얇게 그냥 타격 없이 슥 지나가듯이 맞아줘야 돼요 네 네 네 또 그렇게 슥 맞아주게 가는 거면은 약간의 차이지만 회전이 들어갔을 때 좀 더 가볍게 툭 하고 나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을 주고 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지금 주시윤 선수처럼 조금 두껍게 맞더라도 회전이 쓰리쿠셔에서 안 먹고 속구치게끔 치려고 하는 선수도 있고요 네 옆둘리기 오 흔들립니다 예 자 이런 타이밍에 딱 끝내면 주시윤 선수가 그러면 또 마르티네 선수가 상당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2세트에서 따낼 때도 13점까지 간 다음에 그 이닝이 한 번 실패 다음 이닝 공타하고 나서 두 점을 쳤고 이번에는 공타가 두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밀어서 회전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저 밀어치는 저 두꺼운 정면 두께를 저렇게 편안하게 치나요 네 이렇게 치고 나면 다음 공이 마음에 들게 오면 좋을텐데 주시윤 선수는 일단 약간 허탈이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멋지게 들어가는 장면 다음 공 배치를 보시면 자 지금 배치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살짝 두껍게 눌러서 가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얇게 치기에는 좀 얇게 쳐도 괜찮겠네요 아하 아하 더블 쿠션 형태로 아 아 조금 애매했어요 지금 상황이 네 네 1접구를 좀 두껍게 눌러서 가기에는 각도를 만들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네 얇게 가기에도 각도가 좀 어려웠네요 그래서 아예 더블 쿠션 형태로 내렸는데 네 네 원에서 투 갈 때 전진력이 조금 많이 작용이 됐네요 네 이번에는 세트 포인트까지는 같지만 한 번 더 멈춰 섭니다 자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의 배치도 쉽지 않습니다 자 세워치기 어 각도 좋아요 네 1장 아주 여유롭게 좁게 꽂힌 비껴치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일단 좀 부담스러운 배치긴 하거든요 뒤돌려치기 형태이지만 자신있게 갈지 자신있게 가는 것 같죠 두껍게 네 정확하게 3로 성공 네 좋습니다 노란 공 계속 움직인 다음에 장쿠션 아래쪽에 가깝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이대로 그동안 늘 해왔던 것처럼 옆돌리기로 포지션 플레이 차곡차곡 해나간다면 남은 넉 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공을 지금 두껍게 가나요? 얇게 코너 돌려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네 두껍게 성공 제가 지금 이 공을 왜 두껍게 가나요? 라는 표현을 한게 네 당첨을 거의 안 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짧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공이었어요 얇은 두께를 쳤을 때 네 근데 이거를 아예 포쿠션으로 마칠 생각을 거친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여기서 포지션을 숲 막히게 굴러갑니다 여기서 또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내네요 아 주시현 선수 여기서 이 포지션이 딱 선 순간 경기가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은 또 한 번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번 공 득점까지는 오 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여유롭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더블 세트 포인트 자 근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공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게 섰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마르티네 선수 아 두꺼운 두께로 직접 내리나요 네 하단 쪽 공 뭐 스핀볼 워낙 좋은 선수죠 옆돌리기가 이걸 마무리 짓습니다 내려오면 마르티네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 정말 이 상황에서 마르티네 선수 정말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주시윤 선수 입장에서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네 마르티네 선수가 이번 4세트에서는 3연속 공타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고 기쁜 마음으로 반중석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세리머니를 냈습니다 아 마지막 1점 정말 멋졌습니다 네 마르티네 선수를 하더라도 저 공은 조금 긴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예 두껍게 치는 스핀볼이 아니라 약간 적당한 두께에서 세미 스핀볼 형태로 보냈거든요 네 아 경기 내내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마르티네 선수의 아내도 끝나고 뭐처럼 좀 해맑게 웃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속에 있어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눈으로 봤을 땐 그래 보여요 네 한참 웃고 있는 것 같죠 지난 대회에선 마르티네 선수가 방송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카메라를 향해 세리머니를 했었는데 이제는 객석에 있는 아내를 향해 바로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은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긴장하면서 경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라운드의 때 PBA 챔피언십 32강 경기에서 마르티네 선수가 주시훈 선수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주시훈 선수는 한 번 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보금분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김군호 예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